안녕하세요 요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딸기로 고급 디저트 만드는 법 소개해드릴게요 비싸고 큰 딸기 말고 저렴한 딸기 사서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저는 동네마트에서 딸기 사키로 9,900원을 구매했어요 딸기 꼭지를 제거합니다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이파리만 떼어내시면 돼요 입만 떼어내면 이렇게 윗부분이 막혀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깔끔하게 씻은 뒤 사용할 수 있답니다 칼로 자르면 딸기 꼭지에 있는 심지가 제거되기 때문에 씻으면서 딸기 속으로 물이 들어가 딸기가 싱구워지고 맛없어져요 딸기를 한번 씻어줍니다 씻은 딸기에 물 가득 붓고 식초 2큰술 넣어주세요 흔들어 씻은 뒤 흐르는 물에 헝굽니다 딸기 600g 물 100ml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체에 내려 딸기물을 만듭니다 딸기물을 체에 걸러 양을 측정합니다 딸기가 가지고 있는 과즙 양에 따라 만들어진 딸기물 양이 각자 다를 거예요 딸기물 100ml당 고구마 전분 10g 준비하시면 되는데 종이컵에 고구마 전분을 꾹꾹 눌러 담았을 때 종이컵 반컵이 약 50g 정도 된답니다 딸기물이 종이컵으로 2컵 반 나오면 고구마 전분 반컵 사용하시면 돼요 고구마 전분에 딸기물 150ml 넣고 가루를 풀어주세요 딸기묵을 굳힐 용기에 참기름 조금 골고루 펴바릅니다 참기름을 바르면 잘 떨어져서 예쁜 딸기묵을 만들 수 있어요 냄비에 딸기물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바닥이 타지 않게 가끔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불을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낮추고 1분 끓입니다 1분 후 거품 걷어주세요 설탕 2큰술, 레몬즙 반큰술 넣어주세요 골고루 저으면서 40초 끓입니다 전분 풋물 넣고 계속 저어주세요 전분물을 넣을 때도 계속 저어가면서 넣어야 덩어리지지 않습니다 2분간 계속 저으면서 끓입니다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2분 후 고온소금 반큰술 넣고 1분 더 저어줍니다 1분 후 아주 약불로 낮추고 뚜껑 닫아 뜸 그려주세요 1분 30초가 지나면 뚜껑 열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뚜껑 닫고 1분 30초 더 놓아두세요 1분 30초 후 불을 끄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대로 서늘한 실온에서 완전히 굳을 때까지 놓아두시면 돼요 완전히 굳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굳어져 식감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실온에서 굳혀야 맛있는 딸기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쫀득한 듯 부드러운 딸기묵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